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여러분, 클로징을 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고잉 세븐티 촬영을 시작해서 오랜만에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11가지의 콘텐츠를 했나요?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차근차근 나올 텐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랜만에 고잉 세븐티 촬영이었는데 쿱스 형, 정한이 형이 있었으면 또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정식으로 이제 2024년 정식 콘텐츠부터는 다 같이 함께 할 거니까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근데 또 오랜만에 고잉 세븐티 촬영하면서 어땠어요 준 형은? 사실 오븐이 이렇게 많은 거 할 수 있는지도 상상 못했어 상상 못했어 저도 항상 긴 영상만 촬영하다가 이렇게 짧게 짧게 가니까 또 새로운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저도 많죠 되게 새로웠어요 너무 깔끔했어요 확실히 핑계고로 풀타임 가는 것보다 5분씩 가니까 새로운 느낌이시죠? 네 좋습니다 명탄 전 버논 씨 오늘 고잉 세븐틴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실 고잉 세븐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했었어 버논이가 진짜 제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하니까 아 이런 힘듦이 있었지 라는 맞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좀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정말 예능인 분들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아무튼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함께 좋고 재밌는 콘텐츠 많이 만듭시다 너무 깔끔하네요 오늘 고잉 세븐틴이 재밌었던 만큼 고잉 세븐틴은 다시 돌아옵니다 고잉 세븐틴 안녕 안녕 너무 빠르지 5분도 안 지나는 것 같은데 예 2014년 고잉 세븐틴 뭐야 2014년 고잉 세븐틴 뭐야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엽다 이거 안 찍혔어 이거 너무 귀여웠는데 귀엽다 주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저희 세븐틴도 잘 살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지만 결국 마이크 불에야 과 synony Hindu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하하하하 조이 세븐지 하하하하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또 봅시다 안녕 본 편에서 보자고요 안녕 잘 부탁합니다 고잉 안녕 안녕 겨우 이 정도로 만족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